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라이브 분들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그래요. 우리 자료 세 가지 다 받으셨나요? 라이브 분들도 선생님이 올려놓은 반별 게시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지금 아무 준비 안 돼 있는 분들 혹시 있다면 라이브 분들 반별 게시판 들어가서 선생님이 팟세븐 첫날 강의 전 준비물이라고 써놓은 게시물이 있어요. 그거 빨리 들어가셔서 거기서 다운로드 받을 거 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화면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 자료 세 가지 있어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받아가시면 되는데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앉아계신 분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는 분들 빨리 앞에 나와서 가져가세요. 지금 이 세 가지 자료는 잭팟세븐, 에브리데이 보카,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장 강의 분들이 준비하고 계신 것은 요거, 요거, 그리고 이 수업 가이드 요거 세 개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분들도 요 세 개를 준비해 놓으라고 제가 거기다가 공지해 놨어요. 그렇죠? 자, 우리 10시예요. 10시 1분 이내 수업 시작할게요. 자, 얼른 와서 앉으시고 자, 오늘 첫날 강의 오시느라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셨죠? 네, 그래요. 여러분 너무 만나서 반갑고 한 달 동안 우리 토익 각자 마음 속에 생각하는 목표 점수가 있으신가요? 목표를 일단 정하세요. 목표를 정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은 1교시지만 선생님이 맡은 파트는 파트 7이에요. 토익 자체가 파트 1, 2, 3, 4, 5, 6, 7 7개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LC를 말하고 이 부분이 RC, Reading 쪽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파트 5, 6와 7을 두 개의 파트로 나누고 있어요. 얘를 문법이라고 하고 얘를 굳이 따지면 얘를 독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파트 7 담당 선생님이고 지금 문제 개수는 얘가 100개, 여기서 100개가 나오는데 7은 그 중에서도 54개의 문항을 이루고 있어요. 100개 중에 54개를 커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문제수죠. LC가 제일 많고 일단, 그 다음에 7이 두 번째로 많고 5, 6가 46문항이니까 제일 적어요. 그리고 RC에서도 점수가 54문제니까 46문제보다 더 개수도 많지만 총점의 합도 훨씬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점수를 맞고 싶으면 7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런데 얘는 단어라는 게, 독해라는 게 뭡니까? 단어를 많이 알아서 해석이 되고 그러면 해석이 된 지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문제도 풀고, 추론 문제도 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휘력이 정말 중요한 파트예요. 그 어느 파트보다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거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제 암기하실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단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점수가 팍팍팍팍 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단어가 약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단어를 정리하시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지금 강의실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시선을 계속 받게 되면서 수업의 분위기가 계속 끊어질 수 있는 구조예요. 어떤 강의실은 보면 뒤에 문이 있는 강의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괜찮은데 여기가 이래서 여러분 최대한 지각하지 마세요. 1교실 때 아시겠죠? 우리 지금 지각생 되게 많아. 지금 다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계속 흐름 끊고 들어올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1교시는 굉장히 좀 중간에 흐름 많이 끊길 수 있어서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수업 가이드 꺼내놓고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7은 독해 파트고 어휘가 해결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파트고 여러분에게 고득점 만들어줄 때 가장 중요한 파트다. 자 교재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교재. 일단 모든 교재는 매일 가지고 다닙니다. 이미 학원에서 수강 신청하신 분들 교재 준비해 오셨죠? 학원에서 뭔가 몇 개를 팔았을 거야. 맞죠? 준비해 오셨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추가로 준비하셔야 될 것도 있고 이미 준비해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반별 게시판 보고. 자 세 가지예요. 우리 필요한 교재는 주교재, 부교재, 추가교재. 일단 학원에선 두 개를 판매합니다. 주교재가 바로 이거예요. 해커스 토익 스타트. RC. 이거는 파트 5, 6와 7 두 선생님이 다 보는 책이에요. 그 다음 문... 네. 앞에서 하나씩 가져가 주세요. 핸드하우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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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선생님이랑 첫 시간 OT 때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런 설명을 듣고 스터디 신청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진도도 나가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좀 더 집중적으로 가볼게요. 다시 주교재가 뭐라고요? 이거, 이 책. 그럼 이 책 없는 분들은 오늘은 그냥 화면 보고 하시면 되고 내일부터는 오늘 끝나고 학원 이 건물의 지하 1층 가셔서 준비하시면 돼요. 요거랑 요거는 이 건물 지하 1층에서 판매합니다. 자, 부교재는 바로 150번 사셔야 되고 요거 150번이에요. 시리얼 넘버. 150번 사 오셨어요? 응. 150-1이었나? 150-1. 그래, 150-1. 이거 잘못됐네. 150-1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꺼의 150-1로 돼 있죠. 네. 자, 그래서 151, 150-1을 준비하시면 돼요. 라이브 분들은 요 두 개가 집으로 배송이 되겠죠. 자, 150-1. 요거.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그래서 학원에 1층, 지하 1층 내려가서 사시고 세 번째 교재가 있어요. 이거는 외부로 이 건물 밖으로 나가서 어, 복사집이 하나 있습니다. 출력센터라고. 요기 찾아가시면 돼요. 라이브 분들도 학원에 한번 방문하셔서 학원 주변에 오셔서 이 복사집 가서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PDF로도 올려놨겠지만 하나 사는 것도 괜찮아요. 책으로. 그래서 학원에 한번 내방하셔서 요거 요 복사집 들르셔서 요거 한번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이브 분들. 자, 여러분들은 이 수업 끝나고 요기 나가는 길에 요쪽에 가셔서 이거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실무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 되게 얇아요. 해석의 공식. 되게 얇아요. 근데 이 안에 20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이 20과 구성돼 있고 오늘부터 우리 수업 커리큘럼 자체가 20일 구성이거든요. 오늘부터 바로 일과 숙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집에 가서 바로 일과 풀어오시면 돼요. 요거 해석이 약하신 분들. 주어동사 못 찾아요. 끊을 게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요거 열심히 하시면 숙제하는 거 되게 귀찮은데 이거 정말 효과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 독해가 막 될 거예요. 어려운 문장도 긴 문장도 해석이 될 거예요. 요거 열심히 해주세요. 네. 어서 들어오시고 요거 하나씩 잡아서 자리 빨리 앉아주자. 자. 약간 슬로우 비디오인데 슬로우 비디오 슬로우 모이션 빈자리 찾아서 앉아주시고 그 다음 핸드아웃 지금 여러분이 이거 다 받고 계시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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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갖고 계세요. 이거는 오늘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별로 필요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요 뒷장을 넘겨보시면 시간 뭐 진도표가 하나 있어요. 슬라바스 요거는 참조하실 수 있어요. 한 달 내내 진도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참조하시고요. 자. 그래서 자료에 대한 설명 끝났습니다. 됐죠? 주교제 부교제 해석의 공식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준비하셔야 되고 매일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반별 게시판 이용법 아직 한 번도 안 들어가신 분들은 이거 하루에 한 번은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여기 숙제 공지 다 올라가고 답안지 뭐 각종 자료들 여기 다 있어요. 스터디 오늘 신청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무슨 팀에 내가 뭐 팀장인지 뭐 스터디 장소가 어딘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 들어가서 신청하실 거예요. 자. 지금 안 할게요. 지금 이제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 이용하셔도 되고 여러분 3교시까지 있잖아요. 1시 전에만 신청해 주세요. 오케이? 어떻게 신청하는 거냐면 해커스 접속하세요. 핸드폰으로 그러면 그 메뉴 중에 온라인 스터디 신청 스터디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면 스터디 신청할 수 있어요. 수업 전과 후로 나뉘는데 수업 전 스터디는 8시 반 8시 40분 이렇게까지 오셔야 되니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수업 후로 갈게요. 수업 후 그래서 우리 반 수업 전 나는 괜찮다. 손 들어봅시다. 난 수업 전 하고 싶어. 아무도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수업 후를 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니까 수업 전 수업 후 옵션에서 수업 후로 우리는 정할게요. 수업 후로 옵션 정해서 거기 쭉쭉쭉쭉쭉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스터디 온라인 스터디 신청 오늘 안에 오늘 3교시 끝나기 전에 꼭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그 정보를 취합해서 스터디 팀을 짜서 반별 게시판에 올려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자기 정보가 혹시 잘못 들어가 있거나 이러면 거기 댓글로 다 달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시간에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어 뒤늦게 스터디 신청을 하고 싶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면 거기 추가 댓글로 추가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계속 거기 어떤 변경 사항들이 계속 업데시되면서 이제 계속 만들어갈 거예요. 팀을. 그래서 내일 스터디 OT가 바로 있을 거예요. 장소는 오늘 저녁까지 올라갈 거고요. 어 그러면 내일 수업 끝나고 이제 이동해서 그 장소에서 팀별로 앉아서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스터디 OT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에 하실 일은 반별 게시판 들어가서 내가 무슨 팀인지 확인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그거를 오늘 3교시까지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파트 세븐은 개강자료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되게 많이 올려놨어요. 이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한 달 내내 필요한 각종 자료들입니다. 뭐 답안지 책 한 권 전체를 넣었다거나 이런 식이에요. 선생님 교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걔네들의 답안지가 한 달치가 다 이렇게 압축 파일로 들어가 있는 것들. 다운로드 받아서 매번 이제 공부할 때마다 참고서처럼 펼쳐놓고 보시고 이거 자료 가지고 들어가세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공부 방법 파트 세븐 공부 가이드 독해 가이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클릭해서 다 보세요. 여러분 귀찮더라도 다 보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질문글 생기면 언제든 질문글 남겨줄 수 있는데 비밀글로 설정하시면 원하는 선생님만 볼 수 있으니까 카테고리 설정에서 질문글 남기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이제 1과 진도 나갑니다. 그러면 주교제 1과 진도 나가요. 그러면 전부 1과가 숙제예요. 자동 숙제. 오늘은 1과 진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부 다 숙제인데 숙제를 정리해서 이미 반별 게시판에 올렸으니까 그거 보고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자 숙제 중에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단어 시험 공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으신 자료 중에 에비데이 보카라고 되어 있는 거 꺼내보세요. 자 에비데이 보카 펼쳐보셨어요. 거기 첫 장을 딱 펼치면 데이 1이 아니라 데이 2죠. 반 잘못 왔나? 자 데이 1이 아니라 데이 2예요. 그쵸? 데이 1에는 뭐가 있어요? 네. 데이 1에는 왜 없을까? 데이 1은? 오늘이 데이 1인데 단어 시험 볼 게 없잖아요. 안 외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일부터 단어 시험 봅니다. 자 우리 온라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부터 그 데이 2 황과를 외워 오시면 돼요. 그러면 내일부터 단어 시험 보는데 선생님이 58분에 들어와서 58분부터 단어 시험 봅니다. 그중에서 10개 랜덤으로 뽑아서 볼 거니까 하루에 하나씩 꼬박꼬박 외워 오시면 돼요. 한번 보세요. 단어의 수준을.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여기를 시험 봐서 들어온 반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조금씩 지금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영어가 진짜 영어가 초보인 분들도 있고 토익 자체가 초보지 영어 기본기는 되게 좋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영어 기본기가 되게 좋은데 토익이 처음이라 입문반 오시면 한 달 수업 듣고 900 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기 기본기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자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그런 실력을 가진 분들이라면 사실 높은 반에 올라가셔도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자 근데 이제 토익이 처음이라 입문반 오신 분들도 많은데요. 자 자기가 기본기가 좋으면 에브리데이 보카의 대부분을 알고 있을 거고 왕초보라면 대부분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건데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오시고 단어 시험 이 중에 10개 볼게요. 자 노랭이 보카 토익 시험 빨리 토익 빨리 정복하고 싶으면 노랭이를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갖고 있는 분 한 분만 들어보실까요? 노랭이 갖고 있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세요? 해커스 토익 보카 한번 들어보세요. 360도 한번 돌려보세요. 팔 쫙 뻗어서 어 좋아요. 그렇게 한 30분만 들고 있을 수 있어요? 힘들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저거 노랭이라고 해요. 노란색이라 저거 되게 많아요 양이 근데 이번 달 목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저걸 다 외울 수는 없겠잖아. 그건 불가능이야 진짜 그거는 좀 심해 오바야 근데 저걸 여러 번 읽을 수는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달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저걸 다 외워라가 아니에요. 저기서 내가 몇 퍼센트를 모르는지를 측정해라요. 내가 저기서 몇 퍼센트를 모르는지 알려면 한번 봐야 돼요. 전체를 한번 봐야지 알아요. 그쵸? 상과를 딱 보면 아 내가 여기서 50%를 모르는구나. 어떤과는 내가 여기서 한 70%는 아는구나. 그래서 전체 평균 내가 이 책의 몇 프로를 지금 모르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이번 달 목표예요.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럼 한 번은 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달 그 다음 달 이렇게 계속 거기다가 조금씩 더 구멍을 메꿔가는 느낌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거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 저거 다 마스터하면 점수 나와요. 900 넘어요. 보장한다. 오케이? 응. 단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스터디의 최대 강점은 뭐냐면 저거를 같이 일정량을 매일 암기해서 시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반강제적으로 이거 가져가셔야 돼요. 앞에 자료 세 개. 벌금을 물어. 단어 하나 틀릴 때마다 50원 내지는 100원 이렇게 벌금 물어가면서 스터디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돈 앞에서 우리가 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쵸? 나의 명예가 걸려있고 돈이 걸려있다. 그래서 스터디라는 시스템에 자신을 갖다 넣으면 공부가 그냥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여건이 되신다면 꼭 하시기를 바라요. 자, 스터디 시간을 잠깐 안내해드리면 우리 수업이 1시에 끝나죠? 그럼 학원에서 지정해주는 장소로 다 같이 이동을 해서 한 4명 이렇게 팀 같이 앉아가지고 1시부터 5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될 거예요. 정확한 시간은 제가 오늘 통보해드릴 거고요. 그 구성물에다가 그래서 한 1시간 생각하시면 돼요. 약 1시간, 1시간 동안 같이 팀별로 앉아서 단어 시험부터 시작해서 같이 디스커션 공부하고 문제 풀고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또 선생님들이 안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1시간 정도 잡으면 된다. 최대 1시간 20분. 매일 모이는 거니까 단어 공부만 여기서 열심히 하셔도 얻는 게 있죠. 그래서 자기 혼자서 의지가 약해서 좀 못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을 스터디 하시는 거 강추해요. 알겠죠? 아니면 나는 스터디에서 하는 양보다 더 많이 혼자 많이 하고 싶어. 이런 분들도 혼자 하시는 거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의지가 약한 케이스면 스터디를 강추합니다. 자 한번 대충 난 스터디를 할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인원 대충 파악해 볼게요. 이분들 그래요. 네네. 이분들 이따가 모바일로 이거 들어가셔서 해커스 웹사이트 접속하셔서 스터디 신청 배너 찾아서 클릭해서 거기서 스터디 신청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3교시 끝나기 전까지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거 됐고. 됐고.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이제 오늘 스터디 가이드라인을 하나 올릴 거예요. 스터디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도 올려 드릴 거니까 팀장님들은 특히 그것 필독하셔야 되고 자기가 팀장인지도 오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팀장은 영어를 특별히 잘해서 막 가르쳐주는 사람 아니고요. 시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팀장으로 지정이 돼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준비할 것들 이런 거. 현금패 5가지 꼭 준비하세요. 요즘에 5개짜리 천 원 이렇게 팔죠.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5개 준비하시면 좋고 더 좋은 건 6개. 5개는 문제의 색칠 용이고요. 나머지 하나 제 6개 색깔은 여기도 돼 있지만 제 6개 색깔은 어휘 전용으로 쓰는 거예요. 단어 전용. 모르는 단어 전용으로 지정해서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현금패 6개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자료 올린 것 중에 개강자료 5번을 보시면 반멸 게시판 거기 필수 영수거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엑스트라로 드리는 거예요. 사실 노랭이에 집중하시면 돼요. 근데 나 중고등학교 영어 구멍 되게 많아. 이런 분들은요. 이거 틈틈이 한번 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어휘들 영어 수거 단어들 위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서 한번 보실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이걸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볼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 해커스 토익 복하다. 얘를 빨리 마스터 하는 게 중요하겠다.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자주자주 읽는 방식으로 공부하자. 자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이 오늘 수업 시간을 설명해 드릴 거고 3번하고 4번도 한번 읽어 보시면 돼요. 우리 초급자들 선생님 부교제 보면 하루에 딱 지문 두 개밖에 없어요. 하루에 풀게 된 문제를 많이 풀고 싶으신 분들은요. 윗반에 올라가면 토할 정도로 많이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많이 숙제를 내주고 하루에 풀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입문반에서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 속도 양에 치여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속도보다 뭐야? 정확성이에요. 입문자들은 정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독해를 할 줄 알고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속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공부량이 쌓이면 속도는 지가 알아서 향상이 되는 거지 내가 빨리 풀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빨리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독해를 하고 이해하는 데 걸리는 속도는 정해져 있어요. 바로 나의 기본기죠. 그래서 기본기는 의지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성에 신경 쓰자. 그래서 지문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하는 데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숙제 많이 안 내드려요. 지문 해석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다독보단 정독. 10개 지문을 한 번씩 읽는 것보다 지금은 뭐가 더 중요하다? 지문 한 개를 열 번씩 봐서 어떤 지문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슬슬슬슬 해석할 수 있는 게 우리 인문반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에 기본기에 신경 쓰시고 해석의 공식도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예요. 거기 집중하세요. 정확한 해석이 되는 상태에서 윗반 올라가시면 그때는 막 달리셔야 돼요. 그때는 수업에서 하나하나 해석 안 해드려요. 그때는 요령을 잡으면서 빨리빨리 빨리빨리 많이 많이 푸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성을 잡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본기가 굉장히 부실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정확성에 신경 쓰자. 자, 이 부분은 선생님 자료들 보면 주교제 해설본 예를 들어 얘도 다 개강자료에 있는데 마치 전과, 옛날 참고서처럼 돼 있습니다. 하나의 지문을 문장 하나하나를 다 주어동사 목적으로 이렇게 다 분석해서 보여드려요. 이거 여러분에게 피곤할 작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파트 5, 6 문법에서 요거 알아야 문제 풀 수 있기 때문에 독해의 지문 속에 나오는 문장으로 계속 분석하는 연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시라고 모든 지문에 대해서 요렇게 해설본을 하나 제공해 드립니다. 제 개강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서처럼 쓰시고요. 주교제 해설본이에요. 얘는 이렇게 컬러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기 되게 좋으실 거예요. 문법적인 설명 뭐 다 돼 있어요. 접속사, 애제, 다양한 해석법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괜찮은 방법이 얘를 USB에 담아가지고 여러분 해석의 공식을 판매하는 그 복사집에 가져가서 요거 재본된 책으로 이런 책으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책으로 만들어주세요. 칼라 복사로. 그러면 그거 딱 참고서처럼 옆에 펴놓고 공부하는 것도 해석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번 달은 문장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집중하며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오시면 다음 달부터는 날개를 달 수 있다라는 거 선생님이 전문가잖아요. 파트 7만 계속했잖아. 그러니까 저의 매뉴얼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시면 되고 숙제 충실하게 하시고 지각결석 없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끝.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막상 또 또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가진도 빼면서 자 그럼 우리 잭팟 꺼내볼까요? 잭팟 자 갑니다. 아침에 카페인 많이 섭취하고 오셨나요? 카페인 필요하겠죠? 이제 조금 있다보면 여기 더 더워지고 3교시쯤 되면 졸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카페인 많이 드시고요. 팁을 드리자면 여기 우리 해커스 본관이 있어요. 여기 바로 옆에 본관 건물이 있는데 거기 안에 커피숍 있어요. 거기 커피 맛있고 1, 2커피 맛있고 가격도 저렴해요. 선생님 거기서 많이 먹는데 그리고 학원 근처에 커피빈 이런 데는 수강증 보여드리면 할인 받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자 파트 7 갑니다. 오리엔테이션 잭팟 펼쳤죠? 잭팟 왼쪽 페이지 보시면 오리엔테이션 있어요. 자 이게 토익이요 되게 어려운 시험 아니고요. 여러분 수능 대학 수학 능력보다 더 쉬울 수 있어요. 진짜 근데 이게 회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업무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생소하죠. 예를 들면 트라블이 우리가 이때까지 여행 이렇게 외웠는데 토익에서는 출장으로도 많이 쓰이고 또 출퇴근 통근하다 그래서 컴뮤트 이런 것과 동의와 처리가 되어버리고 막 이래요. 컴뮤트 생소할 텐데 출퇴근하다 통근하다 통학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쓰실 필요는 없고 이제 곧 배우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고등학교 때 quote 그러면 인용하다로 외웠는데 이제 얘가 견적서로 쓰이고 막 이래요. 좀 약간 달라져요. 이 단어의 쓰임새가 토익스럽죠. 되게 실용적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단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의어 지점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하실 때 더 쉬워 하지만 단어가 어렵다는 얘기고 생소할 거라는 얘기고 또 독해라는 것은 여러분 수능이든 뭐 토익이든 토플이든 뭐가 됐든 간에 달락이 세 개고 문제가 세 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푸는 거 굉장히 안 좋아요. 시간 없기 때문에 이걸 일단 다 읽고 1번부터 푸는 방법은 이거는 좀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 못 푸는 건 너무 명약관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략적으로 이 문제가 원하는 답에 궁금해 그것을 궁금해 하셔야 되면서 순서는 제가 잡아 드린다면 처음에 예를 좀 읽으세요. 분위기 파악은 해야 돼요. 이 질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문제 유형을 하나씩 배울 거거든요. 일곱 가지 유형을 전부 배울 거예요. 그걸 다 배울 때까지는 문제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없겠지만 다 배웠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잡아내신 다음에 이제 답을 찾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토익이요. 참 다행스러운 면이 있어요. 문제가 세 개잖아요. 그러면 근거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1번 문제 정답이 C다. C 이 C의 근거는 지문에 있어요. 앞에쯤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2번 문제 답이 D다. 그럼 D라는 근거에 이렇게 표시합니다. 형광펜으로 그 다음에 그것의 근거도 반드시 찾아서 똑같은 색으로 표시하는데 걔는 여기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정답이 B다. B 그럼 B에 이제 B라는 보기에 형광펜을 치시고 그것의 근거를 찾아서 같은 색으로 세트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형광펜 위뷰예요. 그럼 걔는 여기서 확률이 또 높다. 반드시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흐름 order 순서를 지닌다. 오케이 참 다행스럽죠. 토익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순서 모두는 주문이란 뜻도 있지만 순서란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 문제 근거를 여기서 찾는 사람 바보 3번 문제 근거를 여기서 찾는 사람 바보 대체로 얘네들이 앞부분 첫 번째 문제는 앞에서 많이 근거를 잡고 마지막 문제는 뒷부분에서 근거를 잡는 이런 순서를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일단 다 읽고 1번부터 풀 필요 없다라는 거 되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문을 간단히 분위기 팍만 하고 문제를 빨리 보는 거죠. 문제가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한번 읽어보고 이제 하나씩 풀어내는 느낌이에요. 하나씩 이해 되십니까? 지문에 들어가서 그래서 순서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문을 간단히만 보고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진정한 독해를 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라는 건 전반적인 배치 전반적인 배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처음부터 정독하는 게 아니라 앞부분을 보면서 분위기 잡는 거죠. 그때 어떤 구체적인 것을 하셔야 되냐면 레이아웃 작업의 두 가지 단계 앞으로 무슨 얘기하는지 대충 분위기 파악하는 거야. 그러면 구체적인 행동은 첫 번째 이거 확인하기 두 번째 첫 한두 줄 읽으면서 이거 세 개 파악하기예요. 그게 바로 얘랑 얘인데 지문 종류는 여러분 파트 세븐은 지문이 이메일 편지 기사 광고 여러 개가 나옵니다. 한 열 가지 넘어요. 종류가 근데 얘는 뭐라고 얘기하죠? 광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 세븐 지문 종류는 여러분이 막 힘들게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여기서 안내해 줍니다. 지문 위에서 요거 딱 보고 아 광고구나 라는 거 캐치할 수 있죠? 일단 지문 종류 캐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세 가지를 캐치하는 거야. 이 지문 누가 썼어? 누구를 대상으로 썼어? 독자가 누굴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이 세 개를 빨리 캐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게 보통 앞부분에 출제자가 다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첫 한두 줄 내지는 첫 단락 안에는 다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찾으시면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Jacob's Apparel Offers It's New Customer's Special Prize for our Products 제가 끊어 읽기 지점을 이렇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제 눈으로 딱딱딱 끊어지는 게 앞으로 될 거예요. 아직은 안 될 수 있어요. 주어 동사는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그 뒷부분도 해석의 공식 열심히 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자 주어 동사 찾는 것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우리 입문반은 주어 동사는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자 Jacob's Apparel Offers 그러면 이 주어 자리에 있는 것 특징이 뭐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토익 지문을 딱 읽으시면 항상 첫 줄에 이런 게 보일 거예요. 비주얼적으로 뭐? 대문자 대문자 덩어리 얘는 두 개만 연타로 나왔지만 세 개가 연타로 대문자인 경우도 있어요. 네 개 다섯 개도 최대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요 다 한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한 덩어리 어 그럼 걔는 뭘 얘기하는 걸까? 바로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그럼 토익에서 고유명사는 대부분 뭘까? 회사 이름이에요. 고유명사라는 건 뭐 이름이거든요. 지역 이름 회사 이름 아니면 행사 이름 이런 것들이 보통 대문자로 앞머리로 나오는데 거의 90% 이상이 회사 이름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 업종까지 보이네요. 아는 분들은 그럼 아시아나 그러면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죠. 근데 대한항공 그러면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죠. 업종이 뭐 항공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의류라는 뜻이에요. 어페럴 회사 이름은 제이콥스 어페럴 4 JA4라고 할게요. 너무 기니까 얘가 썼어요. 그리고 업종도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여요? 아 의류 업체구나. 이건 아는 사람만 알겠죠. 어 단어를 아는 사람만 자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제이콥스 어페럴 4 는 제공합니다. 그것에 이 그것은 이 자신을 가리킵니다. 객관화해서 our를 써도 되는데 its를 써도 상관없어요. 의미적으로는 our를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문법 중심으로 its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3인칭 단수 명사다 보니까 이 수로 받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 새로운 신규 고객들에게 자사의 신규 고객들에게 전 제품에 대한 전 품목에 대한 특별 가격을 제공합니다. 이랬으니까 JA사가 썼어요. 누구에게 썼어요? 기존 고객 아니 신규 고객을 타겟으로 썼습니다. 맞죠? 이거 신규 고객의 유그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특별 가격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할인 맞아요?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포인트 있게 지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펼쳐놓고 보지 마시고 내가 찾으려는 정보는 세 가지 어느 지문이든 쓰는 쪽이 있고요. 겨냥된 독자가 있고요. 하려는 말이 있어요. 이 세 개를 비교적 앞부분에서 빨리 빨리 캐치해라. 이거 캐치했으면 이제 문제 봐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문을 다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분위기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쓴 광고구나. 근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얘기를 하려는 거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집에서 다섯 번만 읽어오세요. 키워드랑 스키밍 선생님은 여기까지 다섯 번 읽어오시고요. 선생님이랑 마지막 패러프레이즈 부분 볼게요. 패러프레이즈가 뭐예요? 라고 돼 있어요. 패러프레이즈가 뭐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봤죠? 이제 앞으로 토익 세계에 들어오셨죠? 정말 지겹게 들으세요. 하루에도 열 번 이상 엘지 선생님도 계속 얘기할 거고 패러프레이즈 저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패러프레이즈가 뭐냐면 하나의 프레이즈 하나의 문장 표현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문장은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다르게 다시 한 번 표현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children under 10 must be a company by a parent. 열 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부모에 의해서 동반되어져야만 한다. 그걸 다르게 좀 표현해 볼게요. 같은 말인지 보세요. 일곱 살짜리 아이들은 입장 허락될 것이다. 그들이 성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만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무리가 없죠? 네. 패러프레이즈 됐다라고 말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파티 세븐이 이런 느낌인 거죠. 다음 중 사실을 골라라 이랬어요. 이게 지문 속에 있는 내용이고 얘가 이제 정답 D예요. 얘가 답이에요. 그럼 아까 형광펜 어떻게 치기로 했어요? 형광펜 리뷰? 정답의 색깔 친 거랑 같은 색으로 근거 문장을 표시해야 되는데 얘 근거가 지금 이 문장인 거죠. 지문 속에서. 그래서 항상 모든 정답은 근거를 갖고 있는데 그 근거와 이 정답 간에는 같은 색으로 항상 표기해준다. 그리고 정답이 근거가 정답이 되는 그 원리 자체가 동의어로 뭔가 세팅되면 같은 말이 되면 그게 답이다라는 거 10살 미만의 어린이가 7살로 바뀌었고요. 부모에 의해서라고 했을 때 성인이라고 바뀌었고요. 동반되야만 한다가 그럴 때만 입장이 될 것이다 로 바뀐 거죠. 이해 되세요? 그래서 항상 근거 문장과 정답 간에 형광펜 리뷰는 같은 색으로 세트로 표시해주는 거고 문제가 하나 더 있다고 해보자. 이게 1번 문제고 2번 문제 답이 C다라고 한다면 다른 색으로 바꾸어서 표시하시고 그 아이의 근거도 그 색으로 같이 표시해주시면 돼요. 왜 5개가 필요하냐면 최대 문항수가 5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개의 서론 다른 색깔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초반에는 한두 개 정도 푸시게 될 거고요. 뒤로 갈수록 실전에 가까워집니다. 자 그래서 패러프레이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볼까요? 1과 진도 들어갈게요. 바로 이제 1과 갑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파트 7 몇 문제라고요? 기억나는 사람 아이스 100문제 중에서 파트 5 파트 7이 몇 문제라고 했어요? 54 굿 그러니까 이거야 엘스가 100문제 엘씨 파트 7이 54문제 파트 5 6가 46문제 이 문제 개수 순서예요. 얘가 제일 많고 얘는 여기에 파트 1, 2, 3, 4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엘씨 안에 자 그러면 54개인데 이 54개가 몇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딱 7가지 7타입으로 구성됩니다. 그 7가지가 궁금하시면 우리 실라버스 아까 진도표 보시면 7일까지 배우는 게 그 7개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번째 바로 주제목적 문제 첫 번째 문제 유형 얘는요 대여섯 개 나온다 보시면 돼요. 54개 중에 한 10% 정도 차지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수능보다 어려운 구석이 하나 있어요. 토익이 뭘까 우리가 회사를 안 다녔는데 회사 업무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야. 휴가 신청하는 방법 출장 다녀와서 출장비 신청 출장비 증빙서류 제출하는 방법 이런 거 그러니까 업무를 해본 사람이면 훨씬 더 배경 지식이 있어서 잘 풀 수 있지만 우리 다 비슷한 지금 상태예요. 회사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거는 문제 풀면서 간접 경험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수능이랑 다른 점이 수능보다 어려운 점이 뭐냐면 질문이 영어야. 여러분 수능은 질문이 한글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질문이 영어이기 때문에 첫 단수를 되게 잘 껴야 돼요. 주제 목적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이 ETS 출제자라면 메인 아이디어 메인 토픽 이런 것도 간간히 물어보지만 제일 많은 형태는 바로 이거다. 뭐에 관한 거야? 이 질문 뭐에 관한 거야? 그 다음 이 지문에서 뭐가 논의되고 있어? 목적은 purpose를 그냥 바로 써요. What is the purpose? Purpose를 풀었으면 왜 쓰였냐? 이 지문이 왜 보내졌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됐어요? 이 네 가지 패턴만 눈에 담아두세요. 이 중에 하나의 패턴으로 나올 거니까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선생님? 이거는 지문의 종류를 한번 가리킨 거야. 위에 있던 거 아까 보여드렸죠? 지문 종류는 항상 얘가 소개해 주거든요. 여기서 맞죠? 여기 항상 있는 거 그거 그대로 따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문에 따라 계속 바뀌는 부분이에요. 가변적인 부분. 근데 우리는 이 유형을 선생님이 형광펜 침 부분을 보고 알아보는 거죠. 아 이거 주제 문제구나. What about 뭐에 관한 거야? 뭐가 논의되고 있어? 목적. 왜 쓰였냐? 왜 보내졌냐? 그래서 아 이거 목적 문제. 듣죠? 이 네 가지 패턴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 자 선생님이 그랬죠. 얘네 order 순서를 좋아한다고. 대체로 이런 느낌 싱크로율 80% 이상 자 그럼 주제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대답해 보세요. 1, 2, 3 중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주제 미국 사람들이 두갈식으로 글을 쓴단 말이야. 주제를 삥삥 돌려서 뒤에서 얘기하지 않고 전반부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주제는 앞에 있다. 주제는 보통 어디서 찾아야 돼? 앞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작업을 한 거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주제가 여기 있으니까 주제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는 1번으로 나오겠죠? 얘는 항상 1번으로 나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1번 문제로만 등장한다. 1번 자리에 이런 형태가 보이면 그게 바로 주제 목적이다. 됐어요? 굿. 그럼 근거는 그 앞부분에서 찾으시면 되겠고 주제문 자체가 근거입니다. 이메일이나 기사는요. 다른 지문과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편지 쓸 땐 제목란 없죠. 편지 써본 적이 언제야. 편지 요즘에 잘 안 쓰지. 혹시 여자 여학생들 뭐 군대 보낸 남학생들한테 편지 어제 보냈는데요. 뭐 이런 친구 있어요? 불과 어제 보냈는데요. 이런 친구 그러고 보면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편지를 쓸 일은 좀 더 많겠다. 그쵸? 군대 간 남친에게 보내는 편지. 어쨌거나 자 여러분 편지는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메일은 제목이 항상 있죠. 그쵸? 이메일은 제목을 내가 안 쓰면 제목 없음으로 보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메일은 제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헤드라인 제목 있죠. 이 두 개가 제목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제목 잘 활용하시면 주제를 보여줍니다. 제목은 당연히 주제를 암시해줍니다. 특히 이메일에서 제목은 서브젝트로 들어가 있어요. 서브젝트 과목이 아니에요. 이제 제목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됐어요. 네. 그 다음 오늘의 동의어 쓸게요. 오늘의 동의어 오늘의 동의어 우리가 파트 7이 동의어 게임이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이렇게 몇 개를 알려드리면 여러분은 그날 배운 거 그날 완벽하게 외웁시다. 자 땡크는 뜻 안 써도 되죠. 감사하다. 그쵸? 비슷한 표현 되게 많아요. 이거 감사한 감사한 이란 뜻이에요. 알고 계시죠? grateful thankful 자 얘는 express gratitude 감사를 표명하다 표현하다 같은 말 그 다음 appreciate 얘 꼭 아셔야 돼요. 감사하다 appreciate 감사하다 필기가 좀 느리신 분이 있으면 반별 게시판에 보면 필기본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번 job opening 일이 열렸다니까 우리가 그냥 업체의 오픈 업체가 오픈했다 그러면 개업을 말하지만 job opening 그러면 일자리 일자리 자 비슷한 거 vacancy가 있어요. vacancy는 원래 비어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공석 일자리 공석을 말하죠. 같은 말이에요. vacancy는 비어있음과 연결되는 단어 그 다음 job offer job offer니까 일자리 제공해 주겠다. 외우시고 그 다음 leave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세 글자로 떠나다로 알고 있죠. 토익에서 얘가 여러분이 미국 회사를 다닌다. 그럼 leave는 백퍼 뭐야? 휴가란 뜻이에요. 휴가 명사로 휴가 동사로 떠나다 그럼 휴가 그러면 우리가 사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죠. vacation 그리고 밑에 거 같은 거 이해두세요. 하루를 쉬는 느낌이야. time off day off 그 다음에 이거는 회사 밖에 있고 회사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야. 그쵸? 그 다음 자 이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얘는 포괄어라는 얘기에요. 포괄어 포함 관계에서 이 모든 단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에요. 가장 넓은 애 얘 뭘까? 부재 중 absence 부재나 결석을 말합니다. 그 자리 없는 것 부재라고 쓰세요. 부재 포괄적인 아이들은 정답 후보로 가장 완벽한 아이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regulation 하면 규정이죠. 규정과 색깔 비슷한 것 policy 정책 그 다음에 rules 하면 규칙 rules and 재미있어요. 얘를 얘와 얘를 반복해서 rules and regulation 이렇게 써도 규정이고 특히 회사 내규 회사 내규 회사 규정 회사 내규정을 말할 때 이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rules and regulations 라는 표현이 있어요. 회사 내규라는 뜻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교재 가볼게요. 주교재 64페이지 먼저 들려볼까요? 주교재 해커스 토익 스타트 네 64페이지 펼쳐보시면 이거 아직 없는 분들은 화면으로 오늘은 수업 가능해요. 오늘 꼭 준비하시고 자 이 부분이 패럴페이징 연습 문제예요. 64, 65페이지 보시면 연습 문제 8개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수업 시간에 따로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아마 딱 한 번 해줄 거예요. 딱 한 번 논란이 될 만한 문제가 하나 있어서 딱 한 번 해드릴 거고요. 20일 내내 여러분이 그냥 각자 푸시고 답안지 설명 되게 잘 돼 있으니까 긁어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왼쪽 내 문제는 얘랑 얘가 같은 말이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 단어만 알면 진짜 재밌겠죠. 오른쪽 내게는 어떤 패턴? 얘랑 더 비슷한 말이 뭐냐 됐어요? 얘를 패럴프레이징 한 거에 성공한 문장이 뭐냐 이거 물어보는 그러면 오답은요 좀 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너무 과잉 추론을 한다던가 뭔가 좀 부족하다던가 그래요. 근데 정답은 여러분이 이제 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정답과 오답을 계속 구분해 주시고 이것도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문장을 막 분석하기 시작하는데 이 문장 선생님 보어가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문법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막 문장이 분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확장시켜서 여기 나오는 문장들도 다 분석하는 분들 나오시거든요. 그럼 그런 질문 받을게요.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대답해 드릴 수 있고 그게 보이거나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문법 완전 꿈나무야. 문법 꿈나무. 그분들은 그런 성향을 이용해서 계속 파악하시면 문법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도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해 주세요. 근데 일단은 의미적으로 이해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66페이지 66페이지 보시면 9번 10번 11번 우리는 수업시간에 보통 이 부분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제 목적을 배웠으니까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다 못 풀어요. 남는 거 숙제고 부교제 1과도 숙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해석의 공식은 무조건 하루에 한 거씩 푸는 거고. 자 여기 문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세 지문이 있습니다. 연습 문제 두 개랑 실전 문제 하나 9번은 편지고요. 10번은 광고고요. 11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메모지가 아니라 메모는 회람이라고 불리우는 하나의 지문의 종류입니다. 사내 이메일 정도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회람이 뭔지. 그래서 지금 지문 3개가 각각 나와 있어요. 회사에서 서로 편지 쓴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메모는. 자 그 다음 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9번은 여기 레터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레터가 들어간 거고 10번은 광고라고 돼 있으니까 광고라는 말을 한번 쓴 거고요. 11번도 여기 메모라고 돼 있으니까 이 지문을 메모라고 가리킨 거예요. 맞죠? 이 부분은 크게 의미부여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이 왜 주제 목적일까 9번은 why written 맞아요. 왜 쓰였니 이거 목적 문제 맞죠? 그 다음에 10번은 다 같이 purpose 보이시죠. 목적 문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패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11번 얘네 무슨 문제일까요? 무엇에 관한 거냐 이거 뭐라고요? 주제 문제 주제 문제 이 지문이 뭐에 관한 거냐 메인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주로라는 뜻인데 주로 뭐에 관한 거냐 나 뭐에 관한 거냐 나 같죠? 똑같죠? 자 그래서 셋 다 주제 목적 문제입니다. 주제 목적 푸는 방법 비슷하고요. 주제문 찾으면 돼요. 그럼 우리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한번 구체적으로 찝어내봅시다. 우리 막연하게 가지 말고 세 가지를 콕콕콕 찝어볼게요. 첫 줄에 전부 다 있을까?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일단 첫 줄을 다 같이 배에 힘 빡 주고 한번 읽어봅시다. 첫 줄 보이세요? 갑니다. 시작! The Lensdown Community Center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그 기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1교시 아침 8시 수업하고 왔거든요. 8시 수업에 오려면 이제 새벽 별 보고 왔겠죠? 이 친구들이 많이 앉아 있었어요. 와서 네 이거 3개 가져가세요. 앞에서 자료 근데 이걸 읽어보세요 했는데 엄청 그 아침에 힘차게 읽는 거야. 반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첫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분위기 만들어 갈게요. 우리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어는 원래 뻔뻔스러워야 잘해.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자 가봅시다. 시작! The Lensdown Community Center would like to thank you for your generous gift of $1,000. 자 직독직해 했어요? 일단 특이사항 선생님이 얘기했죠? 파트 7 지문 첫 줄에는 항상 이렇게 대문자 덩어리가 많이 나오네. 이거 하나야. 하나. 맞아요? 보통 무엇의 이름이라고? 업체. 업체 말고 또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관공서나 협회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 얘는 지금 뭘까요? 그냥 일반 사기업 같진 않고요. 커뮤니티 센터잖아. 동사무소 정도 되네요. 관공서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지역 이름 아니겠어요? 서초 주민센터. 그래서 얘 지금 한 덩어리로 이해하시고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 대문자는 이렇게 앞자 따가지고 누가 썼다 이거 이 편지 누가 썼다 LCC가 썼다. 한 어떤 지역의 동사무소가 썼다. 됐어요? 그 다음 would like to thank you 당신에게 썼다. 당신이 누군지를 우리가 유추할 거예요. 이 사람 누굴지 이 부분 보고 자 동사 부분 보니까 감사하고 싶대요. would like to mom 하고 싶다. would like to mom 하고 싶다. 감사하고 싶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죠? complain 하거나 주문 하거나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감사를 하고 싶은 거죠. 맞죠? 그리스 목적은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 사람 누군지 생각해 볼게요. for your generous gift up 어부는 뭐뭐 의도 있지만 뭐뭐라는 이란 뜻도 있어요. 뭐뭐로 보통 해석되죠. 소유 근데 동격도 있어요. 뭐뭐라는 그래서 천 달러라는 당신의 후한 자비로운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됩니다. 어? 그럼 유가 누군지 알겠는데 천 달러라는 선물을 이 단체에 준 사람 이 사람은 밑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기부자나 후원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돈을 선물로 딱 주니까 어떤 단체에다가 기부한 거죠. 그러면 donor나 sponsor 라고 표기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오케이? 기부자 후원자 됐죠? 자 그 다음 이 세 개를 판단했다? 근데 주제 목적은 얘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자 문제 풀어보세요. 셋 중에 하나 찾아봅시다. 이미 근거는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자 정답 찾아볼까요? 속으로 찾아보세요. 자 가볼게요. 정답은 몇 번? B. 그렇죠. 여러분 목적 문제는요. 보기가 앞으로 항상 보시면 투부정사로 시작될 거예요. 투 다음에 동사원이요. 여기도 보세요. 그렇죠? 이때 투는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하시면 돼요. 투부정사 해석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이때는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A는 해석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돈 좀 줘. 펀딩은 결국 돈이거든요. 돈. 돈을 요청하기 위해서. 돈 요청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B. 자 B 해석하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부자에게 재정적 후원에 대해서 얘가 답이고요. C. 스폰서, 후원자에게 지시사항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지시사항 내리는 거 아니죠. 정답은 B. 최종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정답과 근거의 같은 색으로 이렇게 표시하신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짝의 관계를 찾아볼게요. 자, Express Gratitude하고 여기 Thank하고 같은 거죠. 맞아요? 그 다음, Donner라는 사람이 You인데 당신에게 그런데 You가 기부자 맞죠? 무엇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바로 당신의 1000달러라는 후한 선물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근거 문장과 정답과는 항상 구체적인 동의어 관계가 다 설정되어 있다. 이것까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형광펜 리뷰 되게 중요해요. 형광펜 이 짝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찾아야 그게 이제 근거 문장이 되고 형광펜 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문제마다 형광펜으로 마무리 돼야 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나머지도 한번 해석해 보고 끝내야 돼요. 선생님 해석해 볼게요. As you request, 당신이 요청했던 대로 이게 왜 뭐뭐 대로인지는 아까 주교제 해설본을 참고서처럼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보면 모든 문장 해석 다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 당신이 요청하셨던 대로 당신의 기부금은 사용될 것입니다. 만들어내기 위해 방과 후 After School 방과 후 Sports Programmer 10대들을 위한 For Teenagers Together with citizens like you 당신과 같은 시민들과 함께 We have providing 우리는 제공해 왔습니다. Provide A with B A개 B를 제공하다라는 수거예요. Provide A with B 이것도 다 주교제 해설본에 표기되어 있어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해 왔다? 우리 이웃들에게 탁월한 Recreational Program 재충전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습니다. 얼마 동안? For the past 25 years 죄송해요. 이게 가끔 다운됩니다. 자 For the past 25 years 해석하면 Past가 지난 지난 25년 동안 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계속 갈게요. 그 다음에 Your sponsorship 당신의 후원이 Enables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Us 뭐 하는 걸? To offer 제공하는 걸 뭐를? 많은 서비스를 그리고 또한 Help 지금 주어를 가지고 동사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동사가 Enables 구요. 두 번째 동사가 Help 그래서 주어 하나 공유하는 거죠. 얘랑 얘가 됐죠? 그러면 당신의 후원이 우리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가능하게 하고요. 또 돕습니다. 뭐를 보장하는 걸 뭐를 밝은 미래를 우리 도시를 위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 왜 해석이 이렇게 됐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구조를 보고 싶으면 해설본을 보세요. 주교재 해설본 알겠죠? 지금 문장 분석까지 나중에 이제 가능해요. 얘가 동사가 목적 그러거든요. 원래 이 부분은 아직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주교재 해설본을 보고 더 궁금하고 목마름이 있는 분들은 그걸 보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자 저는 오늘 한 문제 풀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10번 11번을 다 이렇게 하시고 집에서 해설본 꺼냈고 다 풀고 현관팬 넣은 다음에 해석도 다 해보시고 전부 다 현관팬은 당연한 거고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부교재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해석의 공식 푸시고 단어 외우시고 그러고 오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럼 우리 첫 번째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잘 준비하시고요. 살 거 잘 사시고 내일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